여러분 안녕 여기 강릉 쪽으로 도착했어요 오늘 눈 소식이 있어서 왔는데 눈은 오늘 좀 그쳤고 어제 눈이 와가지고 예쁘게 쌓이긴 했거든요 눈이 안 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여기가 제 사이트인데 저 바로 앞에 제 차가 있는데 못 올라와요 또 눈 때문에 미끄러워서 체인하는 게 옛날만큼 어렵진 않더라고요 이걸로 끼우기만 하면 돼서 function l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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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진짜 무거워요. 수분을 완전 머금고 있어서 진짜 무거워 더워 덥다 더 배고프트 조그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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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? 차가 제 차만 못 올라와요 딴 차는 다 올라와 연민국을 저장하여 싸려운berling 연주민국 만들어버려 한 번만 담을 좌우면 연주민국 염소 헹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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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기다가 밥을 해먹을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얘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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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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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 오, 괜찮은데? 와... 진짜 뭔가 캠핑온 느낌 난다. 이게 불에다가 해먹으니까 엄청 재밌어요. 뭔가 소꿉장난하는 느낌. 아,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대박이다. 보글보글 난리 났다. 와... 밥을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 면이 있어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아. 어? 고양이인 것 같은데? 아, 고양이 캔 안 갖고 왔다. 밥솥아. 어머, 고양이 캔 없는데. 어떡하지? 대박. 어, 너무 맛있다. 어, 어떡해. 저 고양이 있거든요? 근데 이거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. 계속 끓여가지고 국물이 계속 쫄아. 내려놔야겠다. 아, 진짜 맛있다. 목이 버섯. 저 이거 진짜 좋아요. 근데 고양이 때문에 신경 썼어. 진짜 목줄을 못 하겠어요, 지금. 너무 귀여워. 근데 에웅, 에웅 너무 불쌍하게 하니까. 아, 하필 안 갖고 왔는데. 빨리 먹고 매점 가서 뭐 줄 거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어요. 그냥 지금 매점 갔다 올게요. 너무 혼자 먹으니까 미안해서 안 되겠다. 아, 하필 안 갖고 온 거에요. 아, 하필 안 갖다. 너무 잘 먹었죠. 일단은 어떤 옷을 다 먹었잖아요. 이렇게, 그런 옷이 긍쫄고 구멍이 또 불어넣고 싶어요. 그럼 이 옷을 다 먹었죠. 그 govern이 같다imi 조립. 이 옷을 다 먹었다는 느낌을 하면은. 그리고 이 옷을 다 먹어야 되나요? 여러분 매장 갔다 왔거든요 문 잠겨 있어요 근데 안에 보니까 고양이랑 개 사료 먹을만한 게 없어요 밥 먹다 말고 갔다 왔어요 아 근데 자꾸 애용이 형 돼서 앞에서 음 미치겠네 근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맛있냐 면이 다 뿔었어요 그 사이에 지금 면이 다 뿔 없어 으 으 으 으 으 으 오 눈이 내리는 것 같은데 이제? 오 눈 내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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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문 내린다 오 눈асти 이 위치가 fonctionne 오 눈자 tug 그냥 가면 좀 되게 계속 눈에 밟히고 집에 가서도 못 준 게 좀 미안할 것 같아서 편의점이 한 4km 정도거든요? 10분? 금방 갔다 왔어요 마시멜로 사 마시멜로 사 마시멜로 사 마시멜로 사 근데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은 적이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마시멜로우 구워 가지고 빈츠에다가 싸서 먹으면 엄청 맛있대요 아 이거 굽는 게 진짜 쉽지 않네 약간 타지 않게 노릇하게 하는 게 쉽지 않다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음 여기에다가 빈치를 싸서 먹으면 맛있대요 진짜 맛있다 빈치에다가 이렇게 무슨 완전 치즈같아 탄거 먹어도 되나? 음 맛있는데? 약간 탄 달고나 맛나요 탄 맛은 별로 안심한데? 뭐야 엄청 맛있네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대박수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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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영하 11도고요. 바람이 16. 근데 이제 18, 20이거든요. 어떻게 자는지도 모르겠어요. 거의 못 잔 것 같아. 얼른 정리하고 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